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한정보살입니다. 오늘은 1961년 신축년 소띠분들의 운세 중 2021년 신축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령을 줄 수 있는 사람, 지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8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하며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과의 궁합, 일명 지피지기, 백전백성, 대인관계 운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자주 하는 말로 남녀 사이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4살 차이는 명략에서 삼합 다시 말해 합이 되는 3개의 딜을 말하기 때문에 4살 차이의 남녀는 궁합도 안 본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나 반대로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나 딱히 물어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1년생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 다시 말해서 2021년 61년생 분들이 사람과의 궁합, 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참고하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1년생 분들의 전체 사주 또는 상대방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해당되는 시기가 2021년 신축년이라는 점과 각 내용에 해당되는 시기는 확정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총 8가지 해당되는 부분을 61년생 분들의 전체 사주가 아닌 나이와 상대방의 나이, 띠로만 신전풀이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61년생 숙띠분들의 2021년 운세 중 지피지기 100점 100승, 대인관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투자를 해주거나 금전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닭띠 69년생, 뱀띠 77년생, 용띠 74년생, 쥐띠 72년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전 투자를 해주거나 금전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귀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귀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돼지쥐 71년생, 닭띠 69년생, 범띠 74년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을 연결해 주는 키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성사나 일적인 부분에서 나를 도와주는 귀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용띠 76년생, 64년생, 범생이띠 56년생, 쥐띠 60년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일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 금전적으로 결실을 가져다주는 귀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귀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개띠 58년생, 양띠 67년생, 55년생, 쥐띠 73년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은 궁적인 일적인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엿새를 가지고 있는 귀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전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과 의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대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양띠 67년생, 55년생, 원숭이띠 68년생, 말띠 54년생, 범띠 86년생, 62년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의 경우에도 2021년에는 61년생 분들과 시비, 다툼이 많을 수 있는 상대방들이기 때문에 현재 친분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문제로 시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가급적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거래를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있으면 사고수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상대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띠 66년생, 돼지띠 59년생, 범띠 62년생, 소취 73년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해당되는 상대방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고수뿐만 아니라 61년생 분들과 함께 있을 경우 2021년 상충의 기운 등의 이유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에 대한 모함, 험담을 할 수 있는 상대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뱀띠 65년생, 양띠 67년생, 토끼띠 63년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말한 그대로 뒤에서 나를 모함, 험담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과의 교류나 접촉 시에는 항상 언행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말아야 하는 상대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띠 73년생, 용띠 64년생, 개띠 94년생, 범띠 86년생, 62년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 내용은 경쟁관계에 상대방이나 설득, 타협 등을 해야 되는 경우에 2021년에는 쉽게 말해서 61년생분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 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1년생분들의 신축년 운세 중 소위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대인관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용은 띠와 나이로만 신전풀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이나 전체 사주 또는 조상원력, 내력 등에 따라서 그 면동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시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